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회차 일반기계기사 최종 합격한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지만 관련 전공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의 근무 환격 특성상 기계공학과 전 연예에 걸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찾던 중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알게 돼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긴 공부 끝에 드디어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업무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사 공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연력학입니다. 보통 연력학 과년도 기출 문제를 보면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는 대부분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빈 공간에 암기했던 공식들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식 때문에 막혔던 문제는 없었습니다. 배우락의 경우 다른 사이트보다 강의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수험생들한테는 많다고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강의를 꼭 다 수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시간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는 모두 수강하고 문제풀이 강의는 필요한 부분만 수강했습니다. 저는 단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집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정리 방법으로 단권화해야지 암기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에 훑어보기용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결과 공식만을 암기하시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된 상태로 넘어가도 되나 의심스러웠지만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위한 공식 암기가 먼저인 것을 떼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보충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기간 설정입니다. 필기는 3개월, 실기는 2개월 잡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의 경우는 필기시험 이후 약 2개월이 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슬럼프 극복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오면 인터넷 카페에서 불합격 수기를 읽었습니다. 읽다 보면 어느샌가 정신 차리게 되고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을 취득했다고 고톡대고 시작하기보다는 이직 및 승진, 업무 스킬 향상 등 자신만의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시고 시험에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단무원